도전하는 최고의 효자 상품팀 무대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롭게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 있죠? 자 화순 보물창고 팀입니다. 화순에 있는 미나미녀는 다 이분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어떤 노래를 불러줄지 15801의 7번 나훈아의 최진사 댁 셋째 딸 박수로 처음 뵙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째 딸이 제일 예쁘다던데 아싸 그 양반 오락이라고 소문이 다서 박수로 얼굴 한 번 박수로 얼굴 한 번 못 봤다나요 끝나면 내가 지진 사과자 됐고 덕수 저라고 아랫말상 칠봉이 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역시 없지만 세째 딸임을 사랑하오니 차이가 없으시면 이 놈이 어떠냐고 졸라봐야지 아우 사라진 용기를 내서 뛰어갔더니만 목실한 놈이 눈물을 잃며 엉긍엉긍 비벼서 아침 일찍이 채진 사태에겐 우리를 두드리니 얘기도 꺼내기도 돌기만 받았다고 더 뿌리하게 그런 틈을 만나는 대구들 반짝 열고 뛰어들어가 요즘 목이 들면 차이가 만나더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육상태 청개 부름불고서 머리를 좋아지니 재진사 호탕하게 걸걸걸 웃으시면 좋아지네 웃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재진사야만 보이지 않고 구경꾼만 보였네 아차 이제는 틀렸구나 일찍이 채진사야만 보이지 않고 구경꾼만 보였기 사태에겐 우리를 한다고 이뤄서려니까 세짓날 장군사 내게로 걸어와 선처를 하네요 날씨고다 좋다 취와가 좋을 친구 내게로구나 천하의 호랑이 최진사사위 내고 예쁜 색시어드니 밤새란 너도 밤새란 너도 나를 보면은 일곱계복중에서 악대가 맞았다고 열려내는지 울려내는지 자 결선을 제출한 둘팀 무대위를 모시겠습니다 잠시 좀 저쪽으로 서주시고요 먼저 앞으로 15801에 6번 이승희에 도전하는 팀입니다 최고의 효자상품팀 자 앞으로 나왔어요 앞으로 앞으로 자 15801에 6번이 우승을 하게 되면 이승희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16801에 7번이 이기게 되면 새로운 1승팀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저희가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십시오 자 우승을 향한 연예가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화순 보물 창고팀 1승 성공했습니다 최고의 효자상품팀 주무숭 축하드리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도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이 예쁜 분 예다지 몰딩도로에서 선상진생사이언스에서 주식회사 우먼로드에서 아버지의 바다 두도액젓에서 금성출판사 푸르넷공부관에서 금성침대에서 영진전문대학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새롭게 1승팀이 된 화순 보물창고팀 부대커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준비를 보내주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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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상 내게 딸이 새신던데 그 중에서도 셋째 딸이게 제일 예쁘다던데 아싸 그 양반 호랑이라고 성붙이다서 어머니가 준 설렁탕 국물에